시합이 끝났어. 1시간 전에. 그리고 필요가 없죠. 내가 뭐 할 필요가 있어? 없어? 특별히 느낄 필요가 없죠. 어떻게 느낄 필요가 없죠? 압박 밑에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시합이 끝났으니까. 나는 지쳤죠. 육체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나 안 잤지. 즐기기 위해. 뭘 즐기 위해. 차가운 음료를 즐기 위해. 콜라 마시는 거죠. 뭐 하면서.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나 몇몇 이유 때문에. 몇몇 이유 때문에 나는 스위치오프 할 수 없었단 말은 뭐야. 잘 수 없었고. 그러니까 잘 수 없었고. 쉬고 쉬고 쉬할 수 없었던 거지. 앞으로 방향을 나오네. 별로 안 좋네. 그치? 나의 마음속에서 내가 뭐 한 거야. 모든 결정. 내가 만들었던. 경기 중에 내가 만들었던 모든 결정을 고오버 했단 말이죠. 겪었다. 겪었다. 외운 대로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서 게임 끝난 다음에 내가 했던 모든 결정들을 고오버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이렇게. 검토하고 회상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나는 궁금하죠. 뭘 궁금해? 무엇을 다 심판들이 생각할지 궁금하죠. 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했던 것에 대해서. 그치? 나는 걱정하죠. 뭐에서 걱정해? 근데 ING인데. 헤빅메이전은 ING의 과거용이거든요. 과거와 이전에라는 표현이 필요해. 이전에. 뭐에 대해서. 실수했었던 것에 결정하죠. 걱정하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오브젝션. 거절에 대해서. 하죠. 근데 뭐에 거절. 여기 주어내. 그리고 관객의 거부해가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야. 울리고 있는 거죠. 나의 귀에서. 다시 말하면 관객의 야유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막 귀에서 울리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말하죠. 나 자신에게. 뭐란 말해? 게임을? 잊어버려야. 나의 동료와 나는 동의했던 것에.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나는 잘했어. 그러나. 여전히 뭐가 있어? 컨선. 걱정이 있죠. 관심이 이상하잖아요. 그치? 디스파이트 뭐뭐에도 불구하고. 노래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래야? 그 다음 해볼게. 그 걱정들을 브러쉬 어사이드 하려는 노래에도 불구하고. 브러쉬 어사이드 뭘까? 브러쉬 원래 뭐지? 브러쉬. 쓸다죠. 어사이드. 옆이지. 그러면 그 나의 그 기억들. 안좋은. 그니까. 걱정들을. 브러쉬 어사이드 하려는 노력이 뭐지? 옆으로 쓸려는 요약이란 말은 뭐지? 쓸어내려는. 없애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쁜거네. 나쁜거니까 일단. 3번 5번 날라가야되고. 그럼 다음 몇번으로 가야되? 4번이죠. 걱정하고. 네. 의심스러워야죠.